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두물마비 음식을 보러 왔습니다. 사람이 진짜 많아요. 너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세상에 여기가 이 정도인지 정말 놀랍습니다. 지금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커피를 가져와서 우리 어머니들 추운 데 드시라고 했더니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. 일출 생님 구경이 아니라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사는 것 같아요. 여기 여기 추우시면 커피 한잔 드세요. 커피 한잔 드세요. 아니 이건 그거라고 했죠. 오랫동안